11월 16일은 일본에서 한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. 오전 7시 48분에 지바현 북동부에서 규모 3.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. 지난번 이 지역의 지진은 9월 30일에 규모 3.6의 지진이 있었고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. 한 달 반 전입니다. 장소도 진원의 깊이도 같습니다. 그 후에 일주일 후에 도쿄수도지카 지진 진도호광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장소도 깊이도 같습니다. 2주일 정도 관동지방의 강진에 대비 가 필요해 보입니다. 17일에는 현재 방송 녹화 시간이 전역 없이인데 5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. 첫 번째 지진은 워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.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8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2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특히 11월 1일 오전 5시 35분에 와카야마 현 남쪽 앞 바다에서 규모 5.1의 강진 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연관성 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이 2016년 11월 19일 오전 11시 48분에 와카야마 현 북북동쪽 57km에서 규모 5.4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연월 시간 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규모 2.1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앞서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20일에도 일본 지바현 북북부 지방에서 규모 5.3의 지진이 발생한 뒤 약 30분 후인 오후 12.7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.4의 지진이 발생 을 했었습니다. 2021년 11월 16일 지바현과 17일 와카야마 현 지진은 2016년과 같은 상황이기에 대한민국 경주와 인근 지역 에 대한 지진 발생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두 번째 지진은 가나가와 현 서부 에서 규모 4.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지난번에 10월 15일에 규모 3.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. 한 달 전입니다. 이 지역은 사가미 트로프와 연결되어 있는 단층입니다. 최근 이 단층 부근에 야만아시 현 가나가와 현 시즈오카 현 경계 부근 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1월 13일에는 사가미 트로프 근처에서 지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. 사가미 트로프에서 규모 8클래스 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또한 100년 전의 관동대 지진이 이번 가나가와 현 지진 장소와 가깝습니다. 100년 전 관동대 지진 전에도 이바라키 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올해 2021년 8월에도 이바라키 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. 올해 10년 만에 도쿄에서 진도호강의 강진이 있었는데 큰 지진은 백면의 사이클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21년 관동대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또한 가나가와 현의 11월 17일의 지진은 2007년 10월 1일에도 가나가와 현에서 진도호강의 강진이 발생 을 했었으며 2007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그 이시가와 현 노도 지역과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의 강진이 발생한 해입니다. 따라서 이시가와 현 니가타 현 가나가와 현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이번 주말에 부분월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4.0과 4.2의 강진 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.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는 8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건의 지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주의가 필요합니다. 다섯 번째 지진은 가고시마 현 사스마 지역에서 규모 2.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2021년 가고시마 현 사스마 지역에서는 총 9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.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